걱정하지 말고 내 아내의 한국 사람인데요. 진짜? 그래서 한국 입맛을 제가 조금 더 알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좀 배워줄게. 감사합니다. 들어와요. 궁금해. 저도 배울게. 루미콘 이거 잘 봐도. 알았어. 오빠가 보고해 줘요. 이거는 오빠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보여줄게요. 약간 몰가리하고 한국 퓨전 좀 보여 드릴게요. 퓨전 음식. 몰가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일단 개잎 쓰고 개잎 안에가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개잎이 들어요? 향이 강할 것 같은데. 개잎은 우리나라만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사람은 개잎 잘 먹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한국사람은. 고기랑 한국 맛이에요. 개잎이랑 그리고 김치 만들어서. 괜찮아? 네. 저는 좋아요. 김치? 완전 한국 식자재인데, 식재료인데. 김치 있으면 항상 맛있는데. 아, 퓨전이라 좀. 퓨전이라 좀. 한국식을 가미하나 보다. 김치로 먼저 시작해서. 네. 한 시간 정도 삶아야 되니까. 항상 아침. 그렇죠. 골룹즈? 아, 네. 원래 양배추로 싸는데 이번에는 김치로 싸나 봐요. 퓨전이네. 퓨전이니까. 네. 골룹즈. 퓨전으로. 하나 보여줄게. 네. 짧게. 이렇게 하고. 스킬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엄마 요리할 때 저 한턴 옆에 있었어요. 잘하네. 볶아. 금색까지 돼야 돼요? 네, 금색. 네, 네, 네. 아, 모든 재료를 다 따로 볶는구나. 잘한다. 진짜요? 어. 이렇게? 그래서 모아서 다시 볶는구나. 괜찮아요? 어, 완전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마늘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제 마늘 들어가면 끝나요. 완성도가 이제 생기지. 모든 게 더 담백해지잖아. 네, 원래 마늘을 볶으라고 생각했는데 맛을 강하게 하면 이렇게 생으로 넣는 거예요. 오, 마늘 저렇게 다지는구나. 우리나라에서 그거 약 같아요. 어, 우리나라 똑같다. 마늘. 감기 있으면. 똑같아, 똑같아. 저도 저녁에 만약에 진짜 힘들면 마늘 먹어요. 네. 아, 그런 느낌이구나. 오.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늘 많이 먹어? 완전 많이 먹어. 그냥 이렇게. 그냥 생으로도. 한 번 더 잘 섞어. 무슨 볶음밥. 그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 삶해야 되니까. 김치를 넓게 핀다고요? 보여줄게. 조금씩 챙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돼. 아, 김치에다가 하는 거구나. 그게 원래 양배추를 러시아식이고. 우크라이나 나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완전 한국 음식인데. 오케이. 오. 맛있겠다. 되게 부드럽게 보이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맛 궁금해. 이제 물 넣고. 많이 넣어야 돼요? 덮어야 되니까. 이거 왜 그래요? 접시를 지금 엎어서 놨거든요. 안 그러면 애들이 열어요. 아, 고정. 풀어지지 말라고. 오케이. 한 시간? 그러면. 가급지는 오래 삶아야 되니까. 아니.